네, 엄마. 네. 엄마. 미성 씨 정말 좋은 여자예요. 맞아요. 딸 둘이 있어요. 윤미, 윤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엄마,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, 사랑해요. 나보다 나이 많은 거, 이혼한 거, 딸 둘이 있는 거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. 네, 네. 엄마 다시 전화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사랑해요. 엄마세요? 네. 우리 얘기 아세요? 말씀 드렸어요. 뭐라고 하세요? 당연히 반대하시죠? 당연하세요. 어떤 엄마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. 어저께 전화 왔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미성 씨 얘기했어요. 엄마도 알아요. 엄마도 알아요. 미성 씨 좋은 사람이라는 거요. 그건 우리가 아무 사이에 아닐 때 하신 말씀이고. 바블로 씨 여자로는 당연히 다르죠. 걱정하지 말아요. 처음 들으셔서 그러실 거예요. 일하러 가야죠. 일하러 가야죠. 네. 난 훌라후프 사러 왔어요. 그랬구나. 유치원에서 훌라후프 가지고 오랬어요. 그랬어? 미수 이모 뭐 사러 왔어요? 어, A4라고 종이 사러 왔어. 그건 또 언제 사러 올 거예요? 그때그때 달라. 많이 쉬면 빨리 오고. 나도 근데 오려고요. 잘 지냈어? 네. 좋아. 가자. 미수 이모 안녕.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미수 이모 또 보고 싶어요. 왕 할아버지 아빠한테 전화해요. 훌라후프 샀다고요. 아빠가 또 사올 줄 몰라요. 알았어. 가. 아빠. 잘 안돼? 안돼요. 그런데 곧 될 거예요. 그럼 됐어. 아빠. 문방구에 가서 미수 이모 만났어요. 미수 이모도 뭐 사러 왔었어요. 미수 이모도 뭐 사러 왔었어요. 미수 이모가? 네. 문방구에? 네. 왔냐? 네. 저녁 먹자. 영욱아. 영빈이 왔다. 저녁 먹자. 알았어요.